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좀 특이한 랜덤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출구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출구가 좀 많이 막혀있고 랜덤 열쇠가 있는데 보시면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시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계가 이거 플랫스크레인이어서 투터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기계라 상품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랜덤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 이게 뭐야? 리터치가 된 거야? 리터치가 된 건데 너무 느린데? 잠깐만 투터치 된 거 아닌가 방금 거의? 투터치는 된 것 같긴 한데 이거 투터치 해야 될 게 되겠지 살짝 들 때 투터치 아 되네 살짝 와 투터치가 되긴 하네 근데 이게 투터치가 아니라 무슨 투터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가? 아 아니네요 잡지도 않는데 투터치가 아니라 리터치가 된 건가? 여기를 아니 아니 투터치가 되기 아니 투터치 가 아니라 리터치가 되는데 그 딱 타이밍이 맞춰서 딱 되네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약간 던질 수는 있겠네요 어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? 어디를 잡아야 되지? 여기를 잡는 게 나을까?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얇게 잡는 게 나을까? 정말로? 모르겠어 앗 니 나한테 맡기라니 니 모르겠다 나도 저한테 맡기고 아 안되면 또 듀윤이가 해서 안됐다 하면서 또 그러겠죠? 맞아 내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 아깝다 책임 전가하려 했는데 아 던지긴 된다 아 던지긴 된다 방향이 나름 잘 공격하면 좀 괜찮아 같기도 하고 아 이건 아니야 다시 다시 들어가 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움직여 괜찮은데? 아 들어가 아이 거기 아닌 거 그게 아니야 어 그렇지 일로 일로 시간 10 아니 시간 오 8 오 그냥 눕혔다 그때 찾아오면 밖으로 덥지 않을까요 최대한 축을 1쪽에서 던져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조혜님아 내가 축을 좀 던질게요 그냥 눕혀졌네 자기야 그러니까 편하게 쉬라고 편하게 쉬라고 아이 왜이래 타이밍 다시 어 이거 꼈나? 어? 자 여기서 여기 요정도? 좀 더? 요정도? 어때요? 몰라요 좀 더 오른쪽 좀 더 오른쪽? 요정도 가라 지게가 안나오네 아 아 귀가 껴버려 아 이거 너무 꼈다 오 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잠깐만 시간 뭐 기회가 없어?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 하나 더 썼다고 어어 어떻게 해요? 어 그냥 여기서 잡을까? 응 어 좋다 오히려 아 던져야지 어 알았어 아 참 이거 방향에 발맞아야겠네 어 방향 확실기가 말리면 뜻 없이 멀리긴 하겠다 이거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출구가 너무 높아 어 어 아 일부러 넣은 건 아닌데 니 터치 안된 줄 알았어 자 이거를 아니 저거 더 오른쪽? 응 알았어 응 그럼 채워지지 않을까? 응 자 아이고 밑에 있는 거 드는 느낌으로? 이야 어 아우 잠깐 다시 다시 밑에 있는 거 드는 느낌으로 고양이 약간 틀린 거 같긴 한데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될 수도 있어 근데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주 좋아 또 끼면 안 된다 어 끼면 안 돼? 제발 또 끼면 안 돼! 어 안 꼈어 안 꼈어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니 이거 주는 거처럼 해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왜 나을 거 같기도 하고 아까도 여기서 안 들어갔거든요 엄청 딱 맞아야 돼 오오오 줘 봐 드릴 게 낫겠다 그러네 이거 드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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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 그렇지 이거지 또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얘 타일 꼈어 얘 얘 를 빼요 그를 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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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 왜 안 들어가요? 아니 이거 다른 거 갖고 와야겠다 그냥 아 그냥 그 망치? 어 맹치? 이런 거 이런 거 랜덤으로 아니 영차가 딱 맞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? 아이 너무하네 눌러 눌러 다른 거 갖고 와서 누르자 어 나이스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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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Against 잠만 이게 하는 거 들어 그냥 EnlightCar 살짝 들어서 그치 이거 일자리 딱 들어갈 거 같은데 어 나이스 잠깐 어떡하지? 헐렷 살짝 한발 걸리면서 들어야 En questa 아 모르겠어 아 일단 한번 다시한번만 들어보자 이럴 때가 제일 이걸로 살짝만 밀어주시는 느낌 어 오! 나... 안 했다고 나 그래! 근데 이게 기회가... 다 썼다. 딱 다 썼네. 이게 기회에 체크해도 잘 안 돼. 체크가 잘 안 돼, 이 기회가 원래. 이걸 얇게 하나 걸리자. 하나 걸리자, 이렇게. 뭔가 좀... 괜찮은데? 그치? 잘 떠는 했어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방금 느낌으로. 살짝 가는... 딱 가는 타이밍에. 밀어주시고요. 아니, 아니고요. 다시 다시. 야, 떠보니가 되게 딱 그 방향에 딱 잘 맞고 다른 걸 바꿔서 눌러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. 아, 그러니까. 아이, 안 들리네, 또. 아이, 또 너무 두꺼운데, 이거는? 아이, 모르겠다. 아, 깜짝! 꺼내자. 아, 저거, 저거. 쉬우면 돼. 됐다. 아, 땀 거 안 걸리고. 내 배가 걸리면 안 돼? 아, 썼어, 썼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나도 알아, 나도 알아. 야, 유방이 형 잘 안 들어가는구만. 뭐야. 아, 정말. 에이치. 아이, 아이, 뭐야. 에이, 몰라, 다시. 이거 그냥 막 잡아, 가만히 있어. 세로가 더 별론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. 어? 나오면 안 돼. 어, 나오면 안 되고. 어, 저 뒤에 있는 거 빼면 눕지 않을까? 한 번 해볼게. 세로가 뭔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딱 느낌이 약간. 가로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, 가로로 돼. 어, 눌러야 되는데. 어, 누르는 거 괜찮다. 아, 넘어갔어. 넘어가 버렸네. 저거 치워야 돼. 아, 앞에 있는 거? 오케이. 어, 저거 치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게. 자, 만원 더 넣을게요. 길이가 안 보여가지고. 야, 들어가. 오케이. 너 아니야. 어, 이거는 치우면 되고, 여기로. 아, 근데 여기 너무 어렵단 말이야. 아, 이 방향은 맞지? 너무 어렵지? 어, 그냥 던져야지, 뭐. 던져, 그냥. 근데 이게 너무, 그러니까 치우가 너무, 이게 높아가지고, 던지기가 잘 안 돼요. 그렇네. 원래 이렇게 보통은, 이렇게 던지기가 돼야 되는데. 아, 휴리오 좀 컨트롤 해봐, 아니면. 어, 알았어. 좋은 생각. 길이가 좀 많을지,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. 어? 어? 10, 10, 10, 10, 10. 이 방향이 낫잖아, 어쨌든. 7, 9. 이거 들어서.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, 이쪽이 더 낫는 것 같아. 어? 바퀴 켜다! 어, 들어가! 우리 잡퀴 또 가! 아! 뭐야 이거? 이게 뭐야, 아까부터. 앞이 사이 하탑처럼. 여기서 계속 잘 안 되네. 이 방향으로도 한 번 더, 넣어보고 싶긴 한데. 들어가! 에이, 아잇. 아아. 각도가. 됐다, 됐다. 이게 더 낫다. 이렇게 살짝 들이자. 오우, 들어가! 이거 살짝 틀어라 안 되나, 집게루? 아 모르겠어. 뭐 해봐야 되긴 한데. 너무 쓰게 될 것 같았으면. 아이브. 어렵다, 이거. 일단 기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봐. 기계가 마음에 안 들어. 원래 과감하게 할 때 잘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과감하게 낫어. 알겠습니다. 갑니다 누워버렸구만 또 이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어 이건 끼었다 이거 줄게 봐야 되는건 안되는건가? 아 잘 끼긴 하네 아 던대로 놓았다 이쪽을 끌어당겨 보자 그러면 그럼 단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렌동 렌동 어? 이게? 다른 애가 되나? 해보자 저 밑에 있는거 들으면 되나? 다 할 것 같아 피카츄 위에 있는 피카츄 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다 가져가면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럴다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 들어가냐 근데 한 번에 오 나이스 마지막게 마지막게 피날래 대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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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방향으로 나오긴 한다 나오긴 하네 렌동이 여기 쭈루루 상품이 다 있거든요 너무 많아 아니 이거 빨간색이 빨간색이야 어 태블릿 피씨 아니고 이거 붙어 나 이거 붙어 왔는데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 귀여운 슈퍼링백 차이파포로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? 선풍기 그나마 낫다 아 이건가? 가필드인가요? 아 가필드 귀여운 가필드네요 와 몇살 이거 귀여운거 하나 뽑았다 아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? 그래서 저 여기 가필드 그냥 넣어가려고 가필드 넣어가야겠다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가지 자 이렇게 딱 넣어서 저희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좋아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이미 깨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십시오 안녕